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에이아이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 소독을 아무리 철저해도 이게 대책이. 리콜 조치 후에도 폭발했다는. 삼성이 공식 단종을 발표하면. 수백 명의 사망자와 불치병 환자를 만들어낸 가습기 살균제.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내린 결론은 합판입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인식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친. 핵폭발 시험 완전상광.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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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 핵실험 방향으로.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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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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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민 도전한 시 비선실대로 지목된 최순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 대통령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초화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스님 극의 수개소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일리아 예수로 나의 부주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예수로 나의 부주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니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을에 마음의 풍랑이 찬자하니 오 새상과 나는 우리 모두 함께 불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불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목소리로 주를 찬송해야 하리로다 하늘이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2017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결단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